안녕하세요.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 높은 금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? 여러분,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계속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광역 벤쿠버 지역의 인구 유입과 이미 구축된 지역 인프라를 고려하면 이번 가을에 각 개발사들이 내놓고 있는 매력적인 분양 프로모션들이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접 만나 뵙고 설명해 드리고자 분양 세미나를 열고자 합니다. 장소는 저희 서튼 사무실이고요. 날짜와 시간은 이번 주 토요일 9월 16일입니다. 오전 10시 자리가 한정되어 있사오니 미리 전화를 주시고 개인적으로 저희가 컨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규 분양의 가장 큰 이점은 현금의 유동성과 현 시세 및 미래에 예상되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여 시세 차익과 인플레이션에 미리 예비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. 정말 합리적인 가격들과 매력적인 신규 분양 프로젝트를 10개를 저희가 엄선하여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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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습니다. 신규 분양은 각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른 리스크와 금전적 이득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투자 및 실거주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. 저희 스티브한 그룹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간단한 팀원으로 각 개인에게 적합한 프로젝트 매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자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